읽어주는 교과 제 10일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3월 18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6시 41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14, 15절 세상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전쟁, 살인, 각종 범죄, 부도덕, 자연재해, 전세계적 전염병,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부패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족들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확실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의 관심 대부분을 차지한다. 빚을 갚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의식주도 필요하다. 산상수훈에서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 33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성경의 원칙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험의 때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시험의 때에 바로 서도록 할 때임을 생각해 본다. 행하기 어려운 때에 충성되기 위하여 오늘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그대는 위기의 때에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2. 내가 사람의 도움보다 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3.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개수한 것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4. 내가 가진 것을 오늘 모두 다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을 무엇에 사용하시겠습니까? 5.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6.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해줍니까? 7.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7. 성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7.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없어질 불이한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것에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